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자는 방법보다 습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한 사소한 습관들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긴 뭐 그냥 이미지 컷으로 뭐 이렇게 뭐 잘 알려진 부자들을 해놨는데요 뭐 딱히 이 사람들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구요 저도 뭐 여기서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네요 보니까 너무 유명한 사람들 몇명 빼놓고는 자 요즘 뭐 시장 시장이 꼭지점을 갔다가 뭐 꼭지라고 하기도 뭐하고 어쨌든 간에 올라갔다가 자꾸 이렇게 맞다갔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미리 조언을 드릴게요 항상 저희 회원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서도 그렇고 어 이 투기나 투기꾼들이나 그리고 대중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실은 손실보다도 지루함 이에요 지루함 여러분들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들은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투자의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공을 말하는 철학서들이 마찬가지죠 이 지루함 이라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들 지금 바닥에서 돈을 벌었어요 사람들이 얼레벌레 하다가 돈을 벌었단 말이야 이렇게 왔어요 치다를 왔거든요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스릴 있고 롤러코스터 같아요 그쵸 한번에 촥 왔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죠 그 전부터 이런 어떤 하락장을 견디어온 사람들은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이 달라요 이걸 견디어온 사람들은 근데 이것을 바닥에서부터 얼추기로 들어와가지고 이걸 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만들어가는 이 지루함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쵸 이게 길게는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갔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갖다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지루한 장사가 펼쳐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항상 투자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인간인지 이 지루함을 견디는 방법은 뭘까요 습관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자에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본업에 충실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삶을 팽개치고 자기 직업을 때려치우고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분을 잊어버리고 빛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지루함을 견디어야 되는 이 세계에서 이미 패자가 돼 패자로 시작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소한 습관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소한 습관들을 먼저 잘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한 번에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걸 견뎌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걸 견뎌었다는 건 뭘까요 무언가 자기의 삶에 집중하고 이 사람들이 뭐 주식으로 떼부자 되려고 그러고 로또 긁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하나 다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공통점이 뭘까 이거에요 여러분들 멀리 보고 그 지루함을 견뎠다는 거죠 산업혁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 관련된 여러분들 책들 보시면 엄청난 수십 년 동안의 어떤 지루하고 집요한 그런 어떤 인간의 노력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매일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라 이게 첫 번째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면서 제가 맨날 보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많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은행원이 이정격 투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옛날에 무슨 영화 보면 나오죠 여러 가지 뭐 삶의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 하나를 보다라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같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예 돈을 벌기 위한 도구와 그리고 매일 hts를 들여다보는 대중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ars로 무로 추천주를 받거나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어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 무당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기업을 분석하고 자산을 연구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지금 이 투자의 세계에 버물러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루하루 기업을 뭐 바쁠 때는 못할 수도 있지만 어 하루하루 기업을 분석하고 모든 자산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 나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소위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같은 일상 같은 수익률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걸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투자해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hts를 켜놓고요 이렇게 켜놓고 이걸 제발 핸드폰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회원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건 hts를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없는 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큰 화면을 띄워놓으시고 차트 좀 긴 차트를 보세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띄워놓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쭉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하면 이 상관관계를 매일매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매일매일 힘드신 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작게라도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주식으로 많이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수백억 수천억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추천주 받아서 그거 움직일까요? 아 나 500억 정도 있는데 나 유튜브에서 추천주 받아가지고 그걸로 투자할까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하죠?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새로운 자산을 연구하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운용하고 싶고 그러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푼돈 버는 곳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10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두 개 가지고 안 됩니다 한두 개 가지고 모든 자산을 움직여야 돼요 제가 3년 동안 저희 회원님들한테 준 주식이 모든 섹터를 다 드렸어요 섬유, 그 다음에 무슨 건설, 그쵸? 전혀 관계 없는 것들 다 줬어요 물론 바이오도 있고 의약품도 있고 다 있죠 반도체는 당연히 있는 거고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시세를 냈습니다 다 모든 섹터가 다 시세를 냈어요 물론 개별 기업 한두 개는 그렇게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시세를 냈어요 그것도 2, 30% 5, 60% 떨어지고 몇백% 가고 숨 쉬어 숨 심지어 1, 20배 간 것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리지 말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모든 자산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세팅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평생 제자리 걸음을 할 거예요 벌었다가 줬다가 벌었다가 줬다가 그러다 나중엔 욕심이 폭발해서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벌으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미래에 살고 싶은 삶을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돈을 벌고 싶냐 그러면 자유롭고 싶어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사실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안달인 인간은 노예 같은 인간이거든요 아무도 자기를 구속한 적이 없어요 직장이 나를 구속했나요? 가족이 나를 구속했나요? 그럼 나가면 되죠 뭐 그래서 자연인이 되든지 아니면 뭘까요 여러분들 뭐 수도승이라든지 그러면 되지 않나요? 그럼 누가 말리나요? 다 그렇게 살죠 저조차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70대에 돌아가셨어요 70대에 그 수많은 자산을 놓고 70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날짜도 제가 보기에 맞을지 안 맞을지 미지수죠 재벌 총수는 죽는 날도 자기가 정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왠지 아세요? 상속세 때문에 상속세 때문에 죽는 날짜도 못 맞춥니다 다 정리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간은 다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 방법은 꿈을 언제 이루느냐 그게 아니라 무슨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꿈을 도둑맞은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이런 책들 여러분들 별로 좋은 책은 아닌데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막 그림 그려놓고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막 쓰는 거죠 쓰는 건 저도 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부자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그걸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는 자유롭고 싶어 방법은 여러분들이 회사를 때려치우는 게 아니고 공부를 때려치우는 게 아니라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거기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회사를 다니면서 거기서 자유롭다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인간은 회사를 나오면 그 방만한 시간 때문에 더 오히려 더딘 인생을 살게 돼요 내가 남편하고 살면서 부인하고 살면서 내가 되게 구속적이고 내가 노예다 라고 말하는 인간은 그 자체가 노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생존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인간으로 하여금 더 큰 꿈을 이루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주어진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은 그 주어진 환경을 벗어나면 오히려 더 큰 구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힌 사람이 거기서 계속해서 자유로움을 꿈꾸죠 자유를 누리죠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고 물론 행동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고 결국 그 사람은 생존했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때도 전쟁 때 포로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아 난 포로니까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골프 치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골프도 못 치는 사람이 싱글을 치게 되는 거죠 결국 살아남아서 물론 그것이 예외적인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미래에 나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번다라는 착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나는 부자고 건강하고 내가 암에 걸려서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안 죽었으니까 자본가라는 것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어도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죽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해서 성공하시고 싶다면 그리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생각하는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습관이냐면 나는 지금 이미 부자다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럽여행을 가고 싶다 근데 직장 때문에 못 가고 있다 여러분들 그럼 유럽여행은 여러분들이 아직 생각해야 될 범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럽 가는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유럽 가는 준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학생 때 해외여행을 그렇게 가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유럽이라든지 역사를 공부했어요 미리 가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갔고 그러다 보니 수도 없이 가게 됩니다 내 몸이 꼭 가야지 유럽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 몸뚱아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당장 내가 유럽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감흥을 받고 그리고 비로소 유럽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지거든요 내가 미국을 가면 뭐합니까? 영어 한 마리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을 가고 싶은데 못하고 싶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생각을 좀 더 확장시킨다면 미래에 하고 싶은 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갔냐 안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치요 여러분들? 뭐 유럽을 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제주도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 제주도 보면 사람들 많이 오시는데 하른별로도 결국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사진 찍고 뭐 그쵸? 그 뭐 짠 바닷물 냄새 맡아가면서 뭐하러 그렇게 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 제주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여행 이상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의 삶이란 뭘까요? 저는 첫 번째 검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코너맥이라는 경제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경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고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경제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검소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검소함이라는 것은 뭘 안 쓰고 안 입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필요 없는 것을 지워나가는 인간입니다 늘 새로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 막 새로운 물건들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뻐하죠? 택배 아저씨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새로운 것을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을 물건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검소함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기를 비워놓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호텔이나 콘도나 이런 데를 왜 가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에 내 짐이 없으니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내 짐이 있으면 치워야 되거든요 나보다 걔가 주인이거든요 책상이 주인이고 컴퓨터가 주인이고 스마트폰이 주인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 짐이 없다고요 호텔 갔는데 내 짐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하죠 사실 구조를 보면 내 아파트보다 좋을 게 없거든요 처음에 이사 갔을 때 마음이 어때요? 허헝하니 좋죠 자꾸 채워지죠 그 다음부터는 늘 올드해지죠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검소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매일매일 물건을 쌓는 인간들 당연히 부자가 될 수가 없죠 검소함이라는 것은 습관이거든요 필요 없는 것을 지워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검소함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과거에 많은 부자들도 다 이 검소함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단순함입니다 단순함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꼭 어떤 모임도 그렇고 꼭 뒤에서 모여가지고 뒷담화 가는 인간들은 절대로 잘 되는 인간들이 없어요 단순하다는 것은 뭐냐 복잡함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에 있을 때 많은 어떤 도전들이 오고 많은 어떤 그런 부딪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 시켜라 하는 노력은 하루하루 마치 필요 없는 것을 필요 없는 생각을 지워나가듯이 했을 때 그 단순함 아 결국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구나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가정생활이나 이런 어떤 어떤 공동체 생활이나 아니면은 모든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그건 그대로 가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에게 지금 이 일이 주어진 거구나 그럼 이걸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순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복잡함을 이겨낼 수 있는 지성의 힘이 필요한데 메타인지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인간들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중들은 검소함과 단순함을 노력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 돈을 벌어서 망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일단 주어진 것 그 복잡함을 뚫어버리고 일단 그 주어진 것을 단순화 시켜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역할이 될 겁니다 부의 철학을 제가 강조하거든요 투자의 철학 주식 투자도 철학이죠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돈 버는데 무슨 그렇게 거창한 철학이 필요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의 크기예요 생각의 크기라고요 즉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도 부자의 그릇 그 사이즈를 키워주는 거라는 거죠 깊이가 있으면 넓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것은 그 깊이를 키워준단 말이죠 근데 이 부의 철학은 바로 그 사이즈 그 사이즈를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부의 크기는 굉장히 넓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의 철학을 갖지 않고 단순히 돈을 버는 기능으로만 생각한다면 돈을 벌어야 된다고만 생각하면은 그 작은 종지기 그릇에 여러분들이 빗방울을 담아봐야 얼마나 닮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의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 케미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부의 철학이에요 부의 철학을 강조한다는 것은 부자의 그릇을 키우는 거죠 이 부자의 그릇을 끊임없이 키워나가다 보면 거기에는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지성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채워진다는 거죠 이 부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물림되는 거거든요 한 가족의 문화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 공동체의 문화에서 나오는 건데 이 문화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당연히 돈은 왔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게 사실은 이 부의 철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검소함이나 단순함도 우리에게는 과거에 엄청나게 집중력을 요하고 검소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검소했던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 흉악한 자본주의가 지금 이걸 다 망치는 거죠 사실은 모든 게 다 돈으로 연결되니까 자본으로 연결되니까 망해야 할 것들이 망하지도 않고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과정이 되풀이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한 일에 주어진 일에 충실했다는 사람들이 있나요? 검소함과 단순함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이 없죠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에서 갑자기 팽창한 이 부가 우리에게 부의 철학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뺏어버렸어요 일제시대 거치면서 독재를 거치면서 산업화를 거치면서 부에 대한 철학보단 양적인 팽창으로 우리는 부의 철학을 키우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IMF가 터지고 모기지초크 터지고 그 이후에도 ELS 사태, 저축은행 사태, 키코 사태,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라임 또 요즘 라임이라는 거 라임 뭐 그걸로 또 사모펀드나 그런 걸로 또 문제가 되잖아요 주변에도 많습니다 제가 이게 다 뭘까요? 부의 철학을 키우지 못한 대가예요 여러분들 부자는 순리를 따르는 것인데 이 순리라는 건 뭐냐면 들어온다고 내 돈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돈이 들어왔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다시 재순환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보고 돈을 벌린다고는 하는데 당장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학생들한테도 물어봅니다 너한테 10억 주면 뭐 할래? 라고 물어봐요 물론 그 사람 유통시킬 수 있는 생각 아예 그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당장 10억이 들어오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또를 굽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썩는 거죠 부의 철학도 없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로또를 굽어서 회피하려고 하고 검소하지 못하니까 쓰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의 유통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부자의 삶이라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가 대물림되고 지속적으로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이어져야 되는 건데 대체로 그런 사람을 제가 강남 한복판에서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이 부자로 지속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가난만을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거죠 죽는 순간까지 자본주의는 쉼이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삶 자체가 그래요 은퇴라는 이런 어떤 선동으로 우리는 증권사나 보험사나 이런 데서 선동 선동을 당한 거죠 은퇴하세요 은퇴하세요 돈 많이 벌어서 은퇴하세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은 스포츠카도 몰고 스포츠 행위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해서 돈 체력이 남아도니까 한 10억 20억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막상 돈을 못 벌죠 돈이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70, 80 넘어가지고 10억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쓸 때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 80 넘으면 감이나 과일이나 좀 먹고 빵조가리 먹고 살아도 배가 불러요 여러분들 그런데 무슨 은퇴하는데 몇십억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냐는 말이죠 저도 자산관리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저는 은퇴라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상한 문화에서는 그런 거 다 거짓말인 거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걸로 공포마케팅 하는 거잖아요 공포마케팅 너 은퇴할 건데 돈 있어? 은퇴를 돈으로 하나요? 지성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죠 돈은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겁먹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3억 5억 갖고 있어도 3, 4억 갖고 있어도 제가 보기에 많아요 일반인들은 잘만 운용할 수 이렇게 검소하고 단순하고 부의 철학이 있고 자본을 유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1억만 갖고 있어도 부자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이 선동을 당하는 거죠 수십억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그거 쓰지도 못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주변에 도둑놈들만 잔뜩 있다고요 이건 젊은 사람들한테도 충보해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소주망국이에요 소주망국 술을 마시려거든 다양하게 마시세요 부자도 소주를 마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중은 소주만 마시죠 뭐 치맥이 자꾸 서민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치맥이 어떻게 서민 음식입니까? 전 치맥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기름기만 잔뜩 끼고 여기다 핑계죠 스스로 계급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서민이니 뭐니 평민이 아니 뭐 여러분들 뭐 저기 중세시대 사세요? 뭐 여러분들 왜 스스로가 무슨 서민이니 뭐니 이런 말을 합니까? 다 잘못된 말들이거든요 언어의 패예요 언어의 패 우리나라는 소주만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소주만 마시니까 양으로 간다고요 양으로 야 너 몇 병 마셔 너 주량이 얼마나 가대 이런 말 안 하죠? 야 소주에서 뭐 향기가 어떻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쵸? 다양한 술 와인도 여러 가지가 수백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쵸? 뭐 그리고 뭐 위스키 같은 것도 있고 위스키가 꼭 서양 술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일본 사케도 그거 다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근데 뭐 금주령 내리고 가면서 다 사라진 거잖아요 곡주 못 먹게 하려고 그쵸? 일본에서는 지금 뭐 위스키도 만들고 그런다면서요 얼마나 세계적인 술이 됐습니까? 맥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칭따오 맥주 같은 거 있잖아요 청도 맥주 그거 전부 다 세계적인 맥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폭탄주 제조용으로만 만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양성이 없는 거예요 술부터가 우리 문화에서 이 술 문화는 없어지지도 않아요 종교만큼이나 강력한 거예요 술이라는 것은 담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은 굉장히 다양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면서도 음미할 수 있어야 되고 그쵸? 그러면서 그 술을 한 잔 놓고서도 서로 대화가 돼야 됩니다 소주만 마시면 계급이 생겨요 소주 마시러 가면 어때요? 따라주는 사람이 주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왜? 다 소주 마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 후배가 예를 들면 나한테 와인을 한 병 가져왔어요 그럼 걔가 주인인 거예요 저보다 자기가 가져온 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와인이 돼서 그 친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권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술문화는 직장 술문화는 전부 다 계급이죠 계급 왜? 소주만 마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하나나 바꿔가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술이 많아요 근데 이런 술들을 우리가 개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계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술 자체가 그냥 자본과 엮이면서 계급화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복숭아나 사과나 이런 게 과거의 종류가 얼마나 많았나요 근데 이 자본의 힘 때문에 다 없어졌잖아요 다 똑같은 복숭아 똑같은 사과만 먹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본 때문에 그래요 자본 자본의 어떤 그런 힘 때문에 그런다고요 술도 지금 그 과정이 있긴 있는데 이 술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못되게 우리에게 문화를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술문화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권위적이고 계급화되어 있고 그리고 획일화되어 있는 거죠 이런 문화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술문화를 바꾸면 대화도 달라지고 계급도 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갑질도 많이 사라질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들이거든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습관들입니다 친구들 만나면 술을 그냥 양으로 밀어붙이고 직당 들어가서 회식한다고 그냥 주도를 잡고 계급을 만들고 술 못 마시면 바보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요즘에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만 듣지 말고 강의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자꾸 강의를 듣는 거 좋아하시는데 들을 때 마음이 편하고 뭔가 할 것 같은데 정작 안 되죠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당장 뭔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당장 뭔가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말을 한번 다시 강의를 해보세요 거울을 보고 하시든 누구의 친구를 만나서 하든 한번 해보세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강의만 열심히 듣고 실천을 하지 않는 강의충들이라고 좀 센 말들을 하는데 스스로 가르칠 수 없으면 머리로 아무리 이해해도 자깃게 아니죠 여러분들 자깃게 아닌데 어떻게 실천이 됩니까 들을 때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강의가 폭주하는 시대가 없어요 뭐 TV 틀거나 유튜브 들어가면 서로 저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회원님들도 저희 케미에서는 어 여러분들 뭐 제가 추천주를 주고 포트폴로를 짜고 뭐 그런 거 알려드리고 강의를 하고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회원님들 스스로가 뭐예요 저처럼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자본을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자산을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할 일이에요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일이 많죠 그리고 젊은이들한테는 반드시 강의를 하도록 시켜요 제가 뭐 잘 안 하려고는 하는데 힘들어하니까 안 하면 자기 손해죠 강의를 하지 않는 인간이 강의만 들으면 뭐합니까 평생 학생으로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선생이 되고 멘토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부유해지고 뭔가 의지를 갖고 자기가 주인의지로 살아가고 싶다면 누구 걸 듣고 모방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훈련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훈련의 장을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수업시간에 잘 듣고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직접 가르쳐봐 라고 해야 되는 시대가 빨리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세미나문하고 그리고 그리스 아구라에서 펼쳐졌던 그런 아카데믹한 일들인 거예요 그게 대학의 원래 본질적인 의미죠 지금처럼 취업사관학교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비로소 스스로 부의 의지를 가질 수 있고 ARS에서 추천 좀 받고 이런 바보지도 안 하고 사기꾼들 보이스피싱 안 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저지르고 있는 습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식을 빨리 깨워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행동들 액션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취하셔야 되고 그것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빨리 빨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올 시대는 여러분들 과거처럼 그런 부가 팽창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부가 어떻게 재분배되어야 되느냐가 총력을 기울여줘야 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과거와 같은 경제부응을 꿈꾸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산업군이 아니면 그러니까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건 특정한 계층이 가져갈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삶의 전반적인 부분 이런 습관들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엔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부의의 재편을 만들어내야 될지를 제가 구체적인 세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